제주항공 전세기 무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 특별증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취항하던 제주항공 전세기가 특별증편되어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, 금요일 토요일 총 4회 취항합니다. 한겨울에도 온화하고 따뜻하여 골프와 휴양지로 더할 날이 없이 좋은 태국 방콕과 파타야로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. 이번 전세기는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에어텔과 특가항공권도 구매 가능하니 지금 바로 여행타운을 검색해보세요.